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개척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 자 미국의 그 자본주의와 개척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고요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미국의 인더스트리얼라스트라고 하면은 기업가를 얘기하는 거지 미국의 기업가와 그들의 유럽의 상대방이란 뜻이죠 대응하는 것 대응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럼 미국의 기업가와 유럽에 상응하는 사람이래 즉 유럽의 기업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 기업가와 유럽의 기업가들은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자본주의를 취했어 어디까지 취했냐 새로운 정도까지요 혁신과 인간의 그 인프먼트 향상에 대한 새로운 정도까지 자본주의를 끌어올렸어요 래스팅인 의지하면서 자 부분적으로 어디에 의존했냐면 문화적인 상황에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요 근데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냐면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프로테스턴트 아틱이라고 불렀던 거 즉 프로테스턴트 윤리라고 불렀던 그 문화적인 상황에 의존하면서 이 미국의 기업가들과 유럽의 기업가들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혁신과 인간 발달이라는 새로운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어 즉 뭔가 미국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막스 베버의 그 이 사람이 뭐 자율경제주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 이 막스 베버의 그 윤리에 따라서 의지를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한창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뭐 됐고 라스팅 정도 체크할게요 라스팅 온까지가 하나의 단어죠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남뜻 중간에 임포트는 부분적으로 라고 중간에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데프터 에스틱까지가 어떤 문화적인 상황인지 설명해 줄 건데 뒤에 뭘 프로테스턴트 에스틱이라고 부르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었는데요 디 스프리트 어바반반추의 모험정신 개척정신이지 개척정신과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타내졌대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냐면 바로 그 물리적인 미국이라는 공간에 나타났어요 근데 미국은 어떤 곳이냐 굉장히 큰 무대야 뭐 할 수 있는 무대냐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미덕과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덕과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무대인 미국이라는 그 공간에 개척정신과 가능성이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공간에 미국은 어떤 곳이냐면 뭔가 미덕을 만들어내고 향상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 근데 거기에 모험정신과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워즈로 지금 동사를 받았죠 워즈 시그니파이를 쭉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시그니파이가 나타내다 라는 뜻인데 나타내지는 거기 때문에 bpp 수동체로 받아 쓰면서 워즈를 수일치를 했다는 건 the split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split에 일치시켜가지고 단수 지급했다 이거 주어 동사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미국이 어떤 곳이냐면 컴맛츠크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고 debt부터 improvement가 이렇게 앞에 있는 스테이지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 nurture 단어 체크 하시고요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개척정신과 가능성의 정신 이걸 얘기하는 글이에요 자 1893년에 역사학자인 프레드릭 잭슨 터널이라는 사람이 그의 논문을 전했대요 즉 그의 논문을 전했다라는 거니까 발표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의 논문을 발표했어 어떤 논문이냐 중요성이요 개척의 중요성 즉 미국 역사에서의 개척의 중요성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대요 미국의 그 역사협회에서요 이게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이 글의 가장 주제가 뭐야?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한다면 미국의 개척정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이 논문 제목이 이 글의 주제랑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whether or not 그렇든지 아니든지 그의 논지는요 대절이라는 논지야 그 개척정신이 핵심 요인이래요 미국이 독특하게 얘네의 그 고유하고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게 어 그 뭐시냐 갖게 된 것이 개척정신이 핵심이었다라는 것이 was accurate 정확하든지 정확하지 않든지 그 생각 자체가 포착했어 사로잡았어 뭘 사로잡았냐 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요 교육받은 대중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냐면 그냥 거의 자기충족적인 설명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사람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즉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논지는 뭐였냐 지금 미국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주의의 표본 이렇게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 이런 정신을 갖게 된 거에 가장 핵심에는 개척정신이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그게 정확한 말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생각이 학자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상상력을 사로잡았어요 아 그러니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게 거의 뭐가 됐대 자기충족적인 설명이 됐대요 이 자기충족적이라는 얘기가 뭐가 될까 내가 말을 뱉음으로써 그걸 충족시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자기충족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즉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이 이렇게 혁신적이게 된 거는 개척정신 때문이야 개척정신이 핵심이야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개척정신이 핵심이 됐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게 자기충족적인 설명이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웨델부터 크레이트까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지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부분에서 덱부터 캐릭터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 또 묶이지 이 덱부터 캐릭터까지 보시면요 중간에 인에서 이제 전부 다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고 개척정신이 핵심 요인이야 뒷문장이 지금 완전해요 그럼 이때 넷은 덱 접속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덱 접속사가 지금 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의 논지가 뭔지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whether or not 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or not 이 이 뒤에 갖다 붙여도 상관없지 accurate or not 이렇게 정확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이 부분이고요 미국에서의 이런 개척정신이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유니클리 체크하시고요 뭐 어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LI로 쓰여가지고 뒤에 있는 이노베이티브랑 데모크래틱을 수식해주는 부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형용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부사로 들어간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쭉 봤더니 주어는 디즈즈예요 그리고 동사가 워즈인 거죠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 수일치 물어보면 헷갈리기 쉬워요 특히나 지금 얘가 S로 끝났잖아 S로 끝나는 단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 수일치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든지 아니든지 오프레이트 단어 한번 확인 체크해둘게요 자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은 거잖아 미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개척정신 때문이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자기의 충격적인 설명이 됐어 정말 개척정신을 가졌더니 나도 성공했네 이런 식으로 성취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적화 자리가 아니지 그 아이디어 자체가 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 지금 제기대명사로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ducated public 이라고 해서 대중들이야 근데 교육받은 대중들이니까 pp형트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becoming 나왔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분사 구문이겠죠 얘 문장으로 바꾸면은 그것이 자기 충족적인 설명이 되었어요 뭐가? 그 아이디어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and it 그 다음 과거시대로 became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self-perfilling 단어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철스 피어스라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 사람 누구냐면 또 동경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과학 철학자 인데요 그 사람처럼요 터널도 깊이 영향을 받았어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진화이온에 깊이 영향을 받았대요 그냥 계속해서 설명글이에요 그냥 자 콤마 찍고 동경으로 부연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 터널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니까 bpp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뭐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즉 얘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개척정신이라는 건 약간 유전된 거야 선천적인 거야 타고난 거야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래요? 그의 이론에 따르자면요 17세기의 정착민들은요 즉 미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은요 실제로 뭐 했어요? 월드포스트 할 수밖에 없었지 강요받았어요 실험적인 태도를 갖도록 강요받은 거야 왜? 이 실험적인 태도가 뭐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개척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실험적인 태도를 가져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으니까 대대의 손손 이어져서 그게 쭉 미국의 정신처럼 이어져 온 거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화적인 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실험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요 왜 때문에 그랬냐면 그 원래 있던 오래된 유럽의 방식이요 우드 나트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는 대동사 같은 거 아니고 얘 자체가 지금 일반 동사로 쓰인 거야 두가 하다라는 뜻 말고 충분하다 우리 아까 메이크처럼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방식이 우드 나트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방식으로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다른 방식을 실험적인 태도로 취해봤어야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척정신 이퀄 미국의 정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요 인 이펙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얘 지금 월 포스트 라고 해서 강요 받았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들어가는 거지 포스트 자체가 5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우리 쓸 거잖아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투부정사가 바로 뒤에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어 수성대로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원래 빈칸 문제였고 이 엑스페리먼털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개척정신 인거지 엑스페리먼털 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개척정신이 필요해요 개척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와있는 그 어느 부분도 다시 빈칸으로 물어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제는 뭐뭐하기 때문에 빅하우즈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두는 도움이 되다 충분하다 그 의미다라는 거 즉 일용식 동사로 그냥 쓰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만 오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은 대동사처럼 해석이 되잖아 특히나 지금 에즈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뭔가 안문장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얘 나한테 뭐 물어볼 수 있어? 두 쓸 거야? 비 쓸 거야 앞에 모두 있으니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비를 주고 마켓 틀리기를 물어보면은 쭉 앞으로 갔더니 뭐가 있어? 월 이 보이네 그럼 얘랑 연결시켜가지고 대동사 비로 쓴 거 잘 썼구나 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동사 부분이 아니라 얘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반 동사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체크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프로테스탄 윤리를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고요 이 자본주의의 어떤 혁신과 인류 가운데가 아니네 전수증까지 끌어져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공간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모험정신 개척정신과 가능성정신 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혁신과 인간이 개선되다 보니까 터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자 논문을 썼지 어떤 논문을 썼어요? 미국에서 개척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미국이 성공한 건 개척했기 때문이야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결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네 즉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충족적인 설명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즉 실현되었다라는 의미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 터너라는 사람이 진화론의 진화론의 역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로 17세기의 정창민들은요 생존을 위한 실험적인 실험적인 대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정신이 생겨서 내려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주제문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마찬가지 또 쉬워요 뭐에 대한 얘기야? 미국에서 개척정신이 있어요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국의 개척정신에 대한 설명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뭔데 15번은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뭐시냐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금 여기 책이 나오지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제가 거기서 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의 유명한 책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에서요 빅터 프랭클 이라는 사람이 썼어 뭐라고 썼냐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 즉 사람이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요 주요한 Motivation 동기래요 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요 사람이 왜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earch for Meaning 이 부분 지금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Primary Motivation 삶의 어떤 동기다 이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티슈 있어 물티슈 있어 자 그러면서 그는 같이 인용했어요 니체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은요 Has a why 이유를 가지는 사람이요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Can bear 참을 수 있어 거의 Anyhow 어떤 방식이든 참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Who 부터 For까지 앞에 있는 이 꾸며줄 거고요 자 후가 앞에 있는 힙 꾸며줄지 보통은 대명사를 이렇게 수직하지 않아요 관계 대명사가 근데 이제 얘는 그냥 그 인용구고 사람이 어떤 경험 같은 거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대명사 수직해 준 부분인 거고 Y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왜 라는 게 아니라 이유 라는 의미로 지금 명사로 쓰인 거고 삶의 이유인 거죠 살아가는 이유라고 해서 To live for 자체가 지금 Y를 꾸며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거 뒤에 뭘 써줘야 돼 이유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Y to live 가 아니라 Y to live for 까지 있어야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고 당연히 후를 썼으면 뒷물장 불완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forward함의 목적어 빠져 있어야지 이 후를 쓴 게 잘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얼 여기서는 참다 견디다의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거의 어떤 방식도 여기서 방식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즉 어떻게 살아가든 사는 이유만 있으면 어찌됐든 살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니트의 말을 이용해서요 근데 프랭크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포인트 지점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했냐 그것은 무의미하대 뭐가 무의미하냐면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 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해 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메이크 포인트 하면은 이해를 하다 요점을 파악하다 이런 뜻이죠 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트랑 같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프랭클이 얘기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차이점을 말하는 부분이라서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무슨 생각인지 무슨 포인트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뭐가 무의미한지 몰라 따라서 가주하고 추부터가 진짜죠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프루어웨트 단어 체크하시고요 결국에 그러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주제문이랑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대되는 얘기하는 부분도 내용 잘 파악하고 있는지 빈칸 문제에 물어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인부터 앱스트랙트까지 묶이니까 Think about 뭐뭐의 계속 생각하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인 제너럴은 중간에 부사로 끼어들어가 있는 거고요 왓부터 민즈까지가 한 덜어리인 거죠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얘가 주어동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미인 다음에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왓으로 잘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무의미한 거 얘기했을지 없으니까 의미 있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의미는요 어떤 사람의 삶의 의미는요 오직 Dishonable이라고 하면 구별할 수 있다 식별 가능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오직 인식할 수 있어요 뭐 안에서 반대되는 얘기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요 어떤 누군가의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만 식별될 수 있어요 인식될 수 있어요 즉 수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의미하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를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처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아까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용소에서 쓴 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요 뒷전화분 단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스파스픽 스파스픽 중요하겠죠 단어도 중요하긴 한데 마찬가지 이 부분이 주제문이랑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빈칸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두시고 결국에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이다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Concentration camp 하면은 강제 수용소를 얘기하는 거죠 강제 수용소 안에서 그가 썼어 우리는 배워야만 해 우리 스스로를 여기서는 학습시켜야만 하고요 And 그리고 furthermore 더 나아가서요 We had to teach 우리는 가르쳐야만 해 뭘 가르쳐야 돼 The despairing man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알려줘야 되냐 It didn't matter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Well life is back to do 삶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줘야만 해 라고 썼대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 수용소에서 할만한 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내 삶의 의미는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추상적이지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건 추상적이야 근데 지금 내 구체적인 상황은 뭐야 수용소에 있어 그럼 내 구체적인 삶의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럼 뭘 하면서 할 수 있지 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삶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삶에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지 삶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가 아니라 뒷부분이요 삶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지 즉 내가 삶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ourselves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learning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하다 학습하는 건데 학습시키다 가르치다의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ourselves 제기대명사로 썼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죠 despairing man이라고 했어 despair 하면 좌절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사람이 좌절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ing로 지금 들어갔어요 자 테츠가 여기서 자형식으로 쓰여서 간접목적어한테 직접목적어를 말했어 라고 들어갔고 테프터 어즈까지가 지금 이 사람한테 알려준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뭐야 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삶이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즉 내가 살아가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삶의 의미에 관한 거다 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 didn't really matter 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안 중요한지 몰라 따라서 it은 가주어고 뒤에 있는 왓부터가 지금 진짜 주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진주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not a but b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지 a가 아니라 b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위에서 한 말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필요가 있어요 묻던 것을 멈출 필요가 있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대체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묻던 것을 멈추고요 그럼 대신에 뭐 해야 된대요 to think of ourself is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된대요 우리 스스로를 add a dose 그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were being questioned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누구한테? 삶한테요 매일 매 시간 삶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내가 삶한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이거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asking 체크 하시고요 스탑 다음에 ing가 왔기 때문에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ing로 들어갔으니까 투브 정사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에 대답하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빈칸 문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nd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end가 연결하는 건 누구랑 누구야? 뒤에 to think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 있는 to stop이랑 연결됐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병렬구도 이루고 있다 라는 거 체크를 해 주시고요 asking도 있고 needed ed 형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ink를 ed 즉 so to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ing thinking을 주고 맞게 틀리기를 물어보게 된다면 얘네들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얘랑 연결되는 포인트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후부터 life까지 앞에 있는 those 꾸며주는 건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 그들로서 생각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누구야 라고 한다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받았어 대답을 해줘야겠죠 자 우리의 대답은요 반드시 consist in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있다 몸으로 구성되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디가 아니라 talk and meditation 어떤 말이나 명상에 있지 않고요 어디 있어야 된대 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행위에 있어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던 거야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대답은 삶의 의미지 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돼 아까 추상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인 데서 찾아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과 명상에 있지 않아요 이 말과 명상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abstract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지 명상 얼마나 추상적이야 그치? 근데 거기 있지 않고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어라 그랬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래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라서 뭐 다시 한번 물어볼 수는 있어요 충분히 제일 내용상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onsist 체크하시고요 얘 어디어디에 있다 몸으로 구성되다 라는 의미라고 했지 대표적인 consist인 자동사적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동대로 쓰지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 not a 법 b기 때문에 똑같이 b로 병렬구조 이루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여기만 빈칸에 뚫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아 얘를 보자마자 이거 추상적인 거구나 그럼 여기에는 구체적인 거에 있어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밑에 그 선지에서 행동을 얘기하는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내용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를 부여를 해줘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걸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무의미해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 구체적인 삶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이 삶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여기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걸 생각하는 게 삶의 의미를 찾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삶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돼 질문하던 거 이제 그만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대답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 대답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대화나 명상에 있지 않아요 즉 추상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내 구체적인 삶과 내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서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이죠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면요 어 이 부분은 그냥 소재야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소재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프라이머리 마리베이션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기부여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로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 플러스 행동 이 얘기가 들어가야지 더 정확한 주제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 볼 거고요 하나만로 설치되면 다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격, 다 섞여